저..저기..너 이름이 뭐야? 내 이름은... 저기, 사탕 하나 먹을래? 나 사탕 안 먹어 아하하, 그래? 어? 그 게임 나도 좋아하는데 야, 우리 축구 할 건데 같이 할래? 아, 응 아, 교실에 모르는 애들 밖에 없어서 완전 뻘쭘해 뭐 그래도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친해지잖아 아, 난 그런 거 몰라 근데 오늘 끝나고 뭐 할래? 파스타 먹으러 갈래? 어차피 인생은 혼자임 인정 굳이 내가 매달려서까지 친구 사귀고 싶지 않음 With your right 이 체험은 어디가 가지는 못하는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